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우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 제목은 없어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강의를 촬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줄 여러가지 오프닝, 기타 등등을 촬영한 다음에 지금 나가기 전에 캐스트를 하나 찍어야겠다 오늘도 그래서 수요일날 또 깜짝 캐스트를 하나 올려야지 오늘은 화요일이거든요.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뭘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머릿속에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판서로 정리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니까 제목은 없어요. 일단 1번은 선생님이 지난주 9월 27일 업로드한 캐스트, 긴 캐스트 여러분들이 눈을 의심했다는 56분짜리 캐스트 우리는 찍고 나서 시계를 의심했어요. 둘이 찍다 보니까 새벽에 한 20분 정도 찍었나라고 분명 그 정도 시간의 흐름을 느꼈는데 찍고 유경쌤이 56분짜리가 나왔어요 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 56분이더라고요. 찍어놓고 우리도 놀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놀랬을 거예요. 찍으면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런 느낌의 캐스트는 아마 보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고 어쨌든 긴 캐스트다 보니까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6주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끝에 잔소리, 스페셜 잔소리를 했죠. 근데 그게 아마 한 40분쯤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다시 보기로 체크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뒷부분에서 울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독학 재수 반에서 왜 울게 하냐 뭐 이런 댓글들을 봤어요. 그럴 것 같아서요. 울먹 안 울먹이라는 건 그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저도 울먹 울먹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캐스트를 촬영하면 꼭 보시는 여러분들이 울먹 울먹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시 보기 부분을 선생님이 형광 버전으로 현장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보기 형광 버전 해서 올려주려고 편집점을 잡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추가해서 더 따로 촬영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다시 보기를 제가 직접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시간대쯤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일어나였어요. 오늘의 시련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면 참 다행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좋은 나에겐 너무나 좋은 경험을 넘어서서 다시 절박하게 온 집중력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는 힘이 돼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시련은 나에게 참 다행이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단 넘어졌을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든 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단 일어나기만 해라. 어떻게든 일어나라.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어? 내가 넘어졌는지도 몰랐어요. 넘어져 있네? 누가 어떻게 된 거지? 앞두 뒤도 없이 그냥 넘어져 있네? 어떻게 넘어졌는지도 잘 몰라.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질 때가 있죠. 그때 선생님은 성가를 튼다거나 또는 베토벤 음악을 튼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댄스 음악. 근데 그 가수를 박진영 또는 싸이 음악을 튼다라고 했더니 현장에서 친구들이 빵 터졌는데 어쨌든 그 음악을 틀어서 누워서라도 몸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넘어져 있는, 누워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한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내 목표를, 내가 놓은 내 너무 소중한 꿈을 내려놓을 거 아닌 이상 누워 있는 시간은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할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나갈 거야. 지금 그 순간에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든 일어나야 돼. 그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완전히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어나라. 일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한 발 내딛기만 하면 뭐라도 하기만 하면 한 것과 안 한 것이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것과 안 한 것이 어떻게 같아. 선생님이 가끔 수도꼭지를 틀 때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실수로 뜨거운 물 쪽으로 탁 쳐버릴 때가 있잖아. 그러면 빠르게 다시 탁 원하는 온도로 돌려도 말이야. 반드시 수도꼭지에서는 내가 돌린 그 뜨거운 방향 그 시간만큼의 물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 돌린 건 돌린 거야. 아무리 빠르게 다시 되돌린다 하더라도 한 건 한 거야. 라는 느낌을 수도꼭지를 보면서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돌렸는데 잠깐 뜨거운 물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었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한 것과 안 한 것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빠르게 그렇게 어차피 일어날 거잖아. 어차피 그만하지 않을 거잖아. 그럼 일어나기만 하면 한 발 내딛기만 하면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에 조금 추가를 해보면 현장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냐 라는 문의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냐 느끼냐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그 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선생님이 저번 캐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냐면 조금 밝아져. 세상이 조금 밝아져요. 그런데 그 밝아진다라는 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작년 캐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하루를 내 꿈에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살아. 그러면 그날에 내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조금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의 내가 느끼는 것 같아. 인간은 영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왠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오늘 왠지 학교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오늘 왠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우리는 조금씩 느끼면서 살잖아. 아 이거 뭐지? 예전에 이 느낌 비슷한 거 느껴봤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인간은 꼭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세상이 조금씩 달라짐을 느끼는 건 분명히 내 미래가 조금씩 같이 바뀌고 있음을 지금의 내가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작년 캐스트에 했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선생님이 컨택트라는 영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병렬적으로 흐른다구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말로 미래가 바뀌어서 그 미래가 바뀌어서 다시 과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또 바꾸고 이게 병렬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그 영화 내용이 너무너무 미래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라 여러분들도 수능 끝나고 시간 되면 컨택트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컨택트 영화 속에 흐르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하면 내 미래가 바뀐다 어떻게 했는데 안 바뀔 수가 있어 어떻게 안 했는데 바뀔 수가 있겠어 하면 반드시 그만큼 바뀐다 그걸 나는 오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긍정적이 되고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전혀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조금씩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미래에 조금씩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겠지만 막상 일어나서 하기 시작하면 뭐라도 하면 1점이라도 올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세상은 반드시 달라진다. 그것이 곧 미래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나는 뭐를 바꿔? 미래의 나를 바꿔. 그 미래가 또 현재를 바꾸는 것 같아. 계속 돌고 돌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 시간이 병렬로 흐른다는 건 그럼 뭘까? 궁금하긴 한데 일단 1번 통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이 요즘 유경조교가 QA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느 날 유경조교가 밤을 심하게 새고 잠이 든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QA가 몇 개 유경조교님께 또는 상담 QA 이렇게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한 서너 개 정도로 선생님이 읽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QA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공통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했더라고요. 했어. 물론 약간씩의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조금씩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안 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 시작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노력을 하는데 성적이 좀 이렇게 가주면 좋을 텐데 안 가? 그럼 성적이면 오히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 이거 뭐야 왜 위로 안 가는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정말 또 어떤 케이스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정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아직 선생님 욕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정말 많은 스토리인데요. 수험생들에게. 쭉 오다가 알겠지만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일순간의 변화, S곡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어느 순간 내가 공부했던 하나하나들이 본인들의 위치를 잡고 서로 소통을 하고 정리가 되면서 뭔가 어느 일순간에 이게 팡 튀는 그런 느낌으로 성적은 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이 여기에 와 있어.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저는 왜 아직도 성적이 안 나올까요? 왜 아직도 잘 안 될까요? 하는 글들을 잘 읽어보면 물론 이런 허점들은 있어. 에센스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파이널의 몇 문제까지는 아직 다 안 했어. 그 마지막 순간,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도전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전에 했던 쉬운 것들까지도 그 옆으로 다다닥 붙어서 하나로 싹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작업들이 안 된 경우들이 꽤 많았어. 그래서 물론 새로운 컨텐츠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할 때 포인트는 아는 걸 또 한다. 그것도 물론 빈틈없이 가져간다는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도 내가 못하고 남겨놨던 내 마지막 산들 그것들을 이제는 극복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해결을 해야 돼. 그 부분을 채우면 내가 8, 90% 공부를 했었는데 1, 20% 남아 남겨져 있던 그 부분이 내 성적의 8, 90%를 좌우하고 있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공부량은 선생님이 준 에센스의 8, 90%를 했어. 근데 남겨놔봐야 내가 진짜 어려운 몇 문제? 한 1, 20%밖에 안 남겨놨어. 그런데 그 1, 20%가 여러분들의 성적의 8, 90%를 좌우하고 있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겨내라. 그 과정이 요쯤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야. 대부분 인간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나마 되는 것들을 해나가지. 거기서 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딱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잠깐 우회를 해서 그 다음 쉬운 것들을 좀 먼저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체 1회독이라고 또 끝냈어. 그거 잘못한 건 아니야. 잘했어. 그런데 결국 남겨놓은 걸 채워야지. 100% 채화를 시켜줘야죠. 그 과정만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부분 열심히 했다는 존재하에 대부분은 여기 와 있다. 아직 성적으로 변환을 시키지 못한 사람들. 되게 답답하겠죠. 자기 자신이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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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어. 다 똑같으니까. 아니 내 친구도 공부를 안 해. 나도 안 해. 아니죠. 내 친구 안 했어. 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왜 성적은 똑같아. 이런 화가 있겠지. 오히려 내가 더 떨어졌어. 막 이런 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있는데. 지금 거의 그쯤 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포기한 다수는 성공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조금만 더 했으면 사실은 다 왔었는데 우리는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겠죠. 그 포기를 하지 마시고. 1번과 2번이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해라. 해. 끝까지 해. 100% 해. 그러면 돼. 어떻게 안 돼. 오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지금 파이널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 요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이 모의고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9평 끝나고 선생님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3일 정도 시간에 걸쳐서 조교들을 빵 투입해서 원래 모의고사를 만들던 일정의 한 5분의 1 정도 시간 또는 좀 길게 만드는 건 이 모의고사 만드는 시간보다 한 10배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낸 이 모의고사를 되게 어떻게 이렇게 9평을 그 쉬운 9평에서 이런 포인트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시고 이걸 진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이렇게 배울 게 많은 모의고사로 만들 수 있는지 분명 9평으로 반영을 했는데 9평으로 출제했는데 9평에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라고 만든 게 맞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풀어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우리 학원에 있는 약간의 수량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입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지금 아직 안 샀는데 언제 언제 모의고사를 세트로 같이 구매할 예정인데 재입고가 있을 거냐 말 거냐 라는 질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재입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어. 문항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이걸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거야. 한 문항 한 문항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그 한 문항 한 문항이 얼마나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30문항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직전 9평을 받고 9평2 수능이라고 하는 분석 원데이 특강을 대부분 들었고 그걸 들으면서 이 안에 평가원 문항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선생님이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의 문항들이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가서 꽂혔을 거라고. 그런데 이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선생님이 정말 사실 9평과 수능의 결보다 6평과 수능의 결이 더 비슷하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그러니까 6평과 수능의 결이 더 비슷해. 선생님이 이걸 재입고 하지 않는 이유는 6평 반영이 사실 더 중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들이 9평을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보다 얘도 정말 정성껏 만들었죠. 짧은 기간 안에 빵! 그런데 이것을 하나 만들어내는 기간보다 10배의 기간이 소요된 모의고사도 있고 약 5배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가 됐고 이 모의고사 하나하나 만들 때의 그 집중과 그리고 한 문항 문항에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출제 의도들 계산해서 주고자 했던 방향성들, 경험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모의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들 3평 대비, 한 번 선생님이 이전 캐스트 어쩌면 그 캐스트의 앞쪽 부분에 다시 보기가 되겠는데 3평 대비, 6평 대비 천우신조는 작년 9평부터 기조가 바뀌어서 나온 첫 번째 수능인 우리에겐 유일한 수능 기출인 작수를 반영한, 마치 9평을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처럼 3평, 6평 대비 천우신조는 작수 반영 스페셜 에디션이었어. 근데 작수를, 이번 6평을 이 9평처럼 완벽히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항들이 여러분들에게 얘처럼 가서 꽂히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제작한 선생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사한 느낌의 모의고사야. 작수를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모의고사예요. 작년 수능 반영이 올해 9평 반영만큼 중요할 거야. 수능이었잖아. 9평은 미리 보기고 수능은 진짜 수능이었으니까. 그리고 작년 기조가 바뀐 작년부터 기조가 바뀐 첫 수능이었고 유일한 수능이잖아. 그래서 3평 대비, 6평 대비 천우신조. 물론 트렌디함이 있겠죠. 지금 이 근방의 트렌디함이 있겠지.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6평 대비까지가 작수 반영을 해놓은 스페셜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1은 올해 6평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는 9평 반영 스페셜이었다면 6평 반영 스페셜이 얘야. 그래서 스페셜, 아니, 저는 스페셜 네, 천우신조 시즌1 이 6평 반영이니까 이 스페셜 에디션을 하신 분들이 6평 반영을 겪어보고 싶다 하면 이걸 보시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걸 넣어놓은 진짜 수능이면 갖춰올 수밖에 없는 클래식함 그리고 이 최근의 이슈를 반영한 트렌디함 이 모든 게 믹스가 돼서 6평, 9평, 그리고 원래 기존의 클래식함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 3회 이렇게 안에 충분히 이 스페셜 에디션이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재입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9평이 전부인 듯 생각할까 봐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중요하지. 9평이 올해 수능에 미리 보기니까 9평에 대해서는 단 1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 탈탈 털어야지. 너무 중요해. 근데 그 외에 중요한 게 사실 많아. 그래서 편협하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천우신조들을 이용하시고 굿즈를 질문을 많이 해요. 굿즈가 어디 들어있냐. 그래서 선생님이 캐스트에 한 번 굿즈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굿즈 이야기를 하던 캐스트에서 이 모의고사를 같이 아마 이야기를 했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굿즈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근데 굿즈는 이 마지막 여기에 들어있어요. 굿즈를 중간쯤 만들어서 우리 수강생들이 함께 굿즈를 달고 다니면서 공유하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좋았겠지만 1년을 함께한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드리는 어떤 우리의 기념품,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가 길에서도 보지 말자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이런 화면 속에서 이런 식으로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 이야기를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야 하는 이런 식으로는 다시는 보지 말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자, 다르게 만나자 라는 뜻으로 기념품으로 나눠가지는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천우신조에 굿즈를 넣었습니다. 굿즈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안 예쁘면 어떡하지? 그냥 막 만들 수는 없는데 그래서 만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첫 굿즈라 너무 좀 과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끼리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은 분들이 그래도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굿즈도 받아보시고 행복하게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계속 캐스트로 나타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 아마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수능 전달까지도 나타나서 내일이 수능이야 이런 이야기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약 7, 8분 찍힌 것 같은데 감독님 몇 분일까요? 22분. 아 그러니까 시간이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로 빨리 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